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 제목은 입춘대길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몇 번 NG가 났거든요 입춘대길은 되게 한자로 써야 멋있는데 선생님이 한자를 대기 싫어하고 그리고 보는 학생들도 한자를 알아보기 힘들 거야, 그죠? 요즘 시대에 그래서 한글로 썼더니 웃기죠? 약간 입춘대길이라고 낯설고 약간 웃긴데 이제 NG 내지 않고 웃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춘대길이라는 약간 요즘 유행하는 복고 이름, 청년 다방 뭐 이런 식의 복고 이름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입춘대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수험생들의 머릿속에는 겨울 내내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 그것이 3월 학평의 빛을 발해주기를 3월 학평을 잘 치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봄이 오니 크게 길한다라고 하는 입춘대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입춘대길은 어떤 건지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3월 학평을 어떤 전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 학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3개년에 해당하는 최근 기출을 풀어라 입니다 3월 학평은 수능을 준비하는 시험, 첫 번째 시험이고 3월 학평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30문항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수능까지 가는 데에 이러한 개념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자 하는 것 이건 지금 알아야 돼 더 시간 지나기 전에 지금 이 개념을 채워야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3월 학평을 3년치, 최근 3년 동안의 3월 학평 시험을 보다 보면 아, 1번에서 30문항, 1번에서 30번까지 흐르고 있는 논리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와 동시에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과생은 수투, 이과생은 미투 거의 전범위의 시험인 거죠 그 수투와 미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3년치를 풀면 싹 지나가게 돼 있어요 모르는 개념이 있다면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다고 그래서 3년치를 풀어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은 매년 3월 학평을 전문항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메가스터디 홈피의 해설 강의를 보시면 3개년에 대한 전문항 해설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 전문항 해설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맞았구나, 틀렸구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출제 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개념을 정확히 확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한테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공통 오답이 확인이 되면 아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난 이 부분의 개념이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파트에 해당하는 개념과 기출을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3월 학평 대비가 촘촘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물론 겨울 동안 문과생들은 수투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을 거고 우리 미투는, 이과생들은 미투를 열심히 듣고 있을 텐데 그 수투와 미투를 듣고 있는 과정 속에 3월 학평 대비가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난 수투, 미투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나도 어쩔 수 없어 3월 학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10일 동안 지금부터 10일 동안 이 3개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고 전문화 해설 강의하고 그리고 오답 부분을 체크해서 개념과 기출을 복습하는 시험 대비에 돌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도 내신 기간에는 공부를 더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3월 학평 대비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게 시험 준비잖아 시험 기간 동안 힘들어야 되고 시험 끝나고 나면 피폐해져 있어야 돼 당연하죠, 그죠? 그게 시험 준비잖아 그러니까 그 시험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단, 겨울에 하고 있는 그 개념 공부는 그대로 유지를 해라 라는 거 알겠죠? 자, 이거 반드시 해주시고 기본 전략이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10일 동안 3년치의 3월 학평을 공부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3월 대비 천우신조, 천우신조 우리는 이름이 오늘, 이것도 이상하다, 그죠? 천우신조, 하늘도, 모든 신도,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실전에서의 그 결정적인 그 순간 하늘도, 신도, 모두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또는 이 천우신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줄 거다라는 이름으로 만든 3월 대비 천우신조, 실전 모의고사가 파일로 오픈될 겁니다 그 파일로 오픈된 것을 풀어보고 그냥 다운로드해서 풀어보면 돼 파일로 오픈해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전문학 해설 강의가 당연히 업로드 되겠죠 3월 대비 천우신조라는 강의가 개설이 되고 전문학 해설 강의가 이과는 2월 25일, 2월 24일날 현장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과는 2월 23일, 2월 22일날 현장에서 진행되고 이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천우신조는 선배들에게 들어봤으면 알 테지만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도 아주 촘촘하게 개념의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30문학 모두 영혼이 담겨있는 촘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에 더더욱 얻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천우신조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야지 몰랐던 개념도 알게 되고 구멍이 나 있는 개념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다 알겠죠? 자, 이거 바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두 번째 전략 그래서 이 날이 되기 전에 3월 학평 3년을 미리 해놓으라라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이과생, 문과생에게 가벼운 팁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첫 번째, 이과 깜짝이야 이과 팁 삼각함수의 극한을 지금부터 하루에 3문제씩 10일 동안 풀어라 그리고 적분법을 지금부터 당장 풀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결국은 풀 수 있게 될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3월 학평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에서 그날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안 보였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 낯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낯설물, 익숙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 맨날 하던 건데 뭐 라는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10일 동안 삼각함수의 극한은 하루 3문항식 반드시 꾸준히 풀어야 돼 알겠어요? 평가원과 3, 4월에 나왔던 문제들을 기준으로 푸세요 탐월학평을 볼 거기 때문에 평가원과 3, 4월 기준으로 그래서 하루에 3문제씩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풀어내면 매일 알겠죠? 비타민이라 생각하고 하루 3알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또는 3문제 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되면 아, 이제 지겨워 에이, 뻔하네 라는 느낌이 들 거야 분명히 들어야 돼 들 거예요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낯설미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답이 나올 거예요 사물학평의 삼각함수 극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틀리는 이유는 실력하고 상관없이 낯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 극한 하루에 3문제씩 채워주시고 지금 미투를 공부하는 학생들 미투 개념 강의의 적분법이 꽤 뒤에 있기 때문에 적분법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결국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 적분을 후반부에 배우다 보니까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쉬운 4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손에 익지 않아서 틀리고 온다거나 또는 거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적분법 마찬가지 하루에 3문항 정도 또는 이건 5문항 정도 어렵지 않은 걸로 쉬운 4점 안쪽에 있어야 돼 중킬러, 킬러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개념과 문제에 대한 적응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고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틀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적분법 적분법 3문제에서 5문제 정도씩 하루에 푸세요 2점, 3점, 쉬운 4점까지만 알겠죠? 그러면 실력과 상관없는 이런 데에서 허점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가 문과에도 있어요 문과 팁은 뭐냐면 문과는 지수화 로고를 해줘야 돼 매년 현장에서 정말 잘하는 학생인데 수2의 개념 강의 마지막에 지수화 로고가 있다 보니까 지수 로고 배우고 나면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3월 학평 시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지수화 로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3월 학평을 보면 너무 쉬운 계산 문제인데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틀려요 또는 오래 걸려 정말 그래서 지수화 로고를 지금부터 이건 10개씩 문과생들은 10개씩 2점에서 3점짜리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계산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그런 2점, 3점 문제를 하루에 10개씩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일주일 그러면 쉬워져 10개의 문제가 어디 있냐 그냥 기출문제집 보면 있잖아 어디든 있어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1학년 때 봤었던 선행 또는 내신 문제집 보면 있죠 2점, 3점짜리 계산 문제 뭐든 괜찮아 하루에 10문제 정도 풀고 있으세요 그러면 개념 우리 에센스 수트 지수화 로그도 아직 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지수화 로그랑 친해지려면 버거워요 지금부터 지수화 로그를 하루에 10문제씩 문과생들은 풀어라 알겠죠? 자 이게 문, 이과, 티비야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전략인 거야 기본적으로 3월 학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여기에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끔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던 것에 플러스해서 전략을 잘 짜셔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3월 학평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못된 포인트에 급급해해 3월 학평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당연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결과에 초점을 줘 난 이번에는 좀 잘 보고 싶어 3월 학평은 진짜 잘 보고 싶어요 왜? 좀 떳떳하고 싶다 누구에게?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 친구들이나 또는 나에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께 떳떳하고 싶다 또는 마음 좀 편하게 1학기를 보내고 싶다 막 절박한 심정으로 난 이게 해도 안 되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3월 학평을 잘 보고 싶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전부 감정적인 부분에 있는 거지 3월 학평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야 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3월을 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야 감정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면 시험을 보는 그 순간순간 그 시험 문제의 본질이나 수학적인 실력, 수학의 개념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역시 감정에 의해서 집중을 못하게 될 거라고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빨리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라는 쓸데없는 감정들은 싹 걷어내시고 내가 겨울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잘 시험에 실전에 녹아나기를 바라는 게 올바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과값은 아니라는 거야 3월 학평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 전혀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왜? 아무리 3월을 잘 봤어도 면접관에게 내가 사실은 3월은 잘 봤었다고 말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3월 학평이 나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전략 혹은 과정에 대한 연습이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한 모의고사를 딱 3번 봐 3, 6, 9 그리고 우리는 수능을 보러 가야 돼 수능을 보기 전에 3, 6, 9라는 중요한 모의고사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연습하라는 거지 뭘? 실전에서 어떻게 시간을 운영하고 어떻게 성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그날 하루에 대한 연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멋진 하루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연습하라는 거야 준비 과정,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연습해 보라는 거야 3월, 6월 딱 두 번이야 사실은 딱 두 번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봤더니 아, 이건 좋았고 이건 좀 부족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다시 6월에 이번에는 전략 아, 조금 더 실전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어 너무 기출만 풀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보는 힘이 좀 딸려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그 시험 준비 과정을 약 2, 3주 겪은 다음에 다시 실전 그때 또 느껴지는 어떤 결과 과정에 대한 결과들을 잘 보완해서 구평에는 제대로 된 전략을 통해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통해 정말 수능처럼 실전 연습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평을 잘 치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다는 거야 실제 수험생들이 수능을 약 2, 3주 앞두면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너무나 큰 시험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압박감을 이기고 시험을 준비하는 연습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걸 3월부터 해야 된다고 3월은 우리에게 쉬운 시험이 아니야 가벼운 시험이 아니야 너무 부담되죠 너무 압박감이 큰 시험이야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이런 말까지 있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야 그런 큰 시험을 앞두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공부해 내야 하는지를 연습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요 그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과정을 잘 겪는 것 그것이 3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알겠습니까? 결과에 대한 쓸데없는 감정적인 부담감은 전혀 버리고 그런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돼 있어 다 버리고 오로지 내 자신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수학 그리고 그 개념에만 집중해서 세상 누구도 없이 나 혼자 사는 듯이 그렇게 실전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3월 학평은요 3월 학평은 전략과 준비 과정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추가하면 많이 틀려야 됩니다 3월은 결국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틀려야 돼 지금 입춘대길이라면서 많이 틀리라는 건 뭐냐겠지만 3월 학평에 많이 틀리는 게 우리에게 입춘대길이야 왜냐하면 이 좋은 문제에서 나의 약점을 막 드러내 보인 거거든 3월을 많이 틀렸다는 건 나의 구멍을 많이 확인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준다는 거거든 3월에서 많이 당해야 많이 틀려야 그만큼 잘 채우게 되고 다시는 안 틀리게 된다는 거지 내가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던 건 운이 살짝 좋아서 맞출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아서 틀릴 수도 있잖아 어느 쪽으로 가야 돼? 3월은? 틀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았던 건 모두 틀리는 방향으로 가줘야지만 나는 개념의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지 많이 틀리세요 내 약점이 확 도드라지는 그런 시험이 돼줘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진심이 통했기를 바라면서 진정 입춘대길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퀘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월 학평 끝나고 다시 나타나거나 또는 3월 학평 바로 직전에 나타나거나 아마 둘 중 하나일 텐데 3월 학평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다시 잔소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 이렇게 봐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뻔했는데 여러분들은 늦은 시간에 보는 게 아니죠 네 응원하겠습니다